안녕하세요 루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듭 영상은 아니구요 매듭을 할 때 색상 관련한 무늬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몇가지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디자인을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색상 조합 같은 건 생각 안하고 이상하지만 않으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은 아니죠 전부터 있었는데 요즘에 알게 된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유용하다고 느끼는 사이트 두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캔바라는 사이트구요 요거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또다 따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는 것은 요거 요거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요런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구요 요거를 따라 주시면 웬만하면 예쁜 컬러가 선택이 가능하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검색어 같은 걸 아이고 검색어를 넣어서 그것과 관련된 색상을 요렇게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구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다음으로는 컬러휠입니다 컬러휠 요거는 자동 번역으로 해갖고 요렇게 바뀌었구요 보안적인 요거는 보색이구요 반대되는 색을 요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요걸로 밝기 조절도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단색 요거는 비슷한 색이네요 요런식으로 해서 저는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4가지 색이구요 요런식으로 해서 저는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컬러휠 보다는 이쪽에서 참고를 많이 해요 추가적으로 한 사이트만 더 소개를 하자면 디자인 시드 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파스텔 사게 색이 이렇게 좀 정해져서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요런 느낌이란 이미지와 요쪽에 컬러가 소개가 되고 쭉 내려보시면 요거 9개 색밖에 없긴 하지만 요걸 고르시면 요런식으로 색상 소개가 요런 패턴이 나오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2mm 파라코드 중에 무광이 있어서 그걸로 매듭을 진행할 때 여기를 참조하는 편입니다 요쪽에 있는 색이 이쁘게 잘 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트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두개의 사이트 소개를 드렸구요 두개 다 캔바와 디자인 시드 요 두 사이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설명란에다가 링크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하실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구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